야, 재훈이가 형이지? 안아. 먹자. 안아. 저 국물이 된장 맛있습니다. 맛있어. 야, 이거다. 그렇지, 형? 그거지. 국물. 배웠고 새우랑은 조금 식은 면은. 야. 알 좀 봐봐요. 지금이 딱. 선생님, 여기다 물김치 담으셨나요? 응, 왜냐하면 물김치를 유리그릇에 담으니까. 이거 고양이 그릇인데. 고양이 그릇인데. 고양이 그릇인데. 괜찮아요. 아니, 뭐 어차피 설거지하지. 이게 좀 기울어진 게요. 물 먹는. 아니, 드시지 마세요, 지금. 아니, 근데 깨끗해요. 깨끗해요. 난 동물을 사랑하니까. 네, 맞아요. 고양이들도 깨끗한 거 좋아해서. 맞아요. 나 어떨 때? 이거 나물이죠? 응. 너 봄에는 오늘 나물만이 왔어. 제가 필 때 가야돼. 의사한테 물어봤는데. 그 정도는 아니셨잖아요. 아니요. 아, 알. 미치겠다 요즘. 샐러드만 먹는데. 왜요? 다이어트하세요? 살이 너무 운동 끝나고. 쪄서 좀 빼느라고. 많이 뺐어요. 그분은 너무 먹고 싶겠다. 아이고. 옛날에 엄마가 해준 맛이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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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게 있어. 응. 넓은 게 있어.